샬롱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검사사 아놀동입니다. 자 여기가 어디냐 떠나요 둘이서 네 그 다음은 아는걸로 자 제주도에 제가 일정상 왔는데 여러분 그 핑계가 많으면 몸을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제자랑 같이 지금 6시 36분 인데요 오늘 운동합니다 뭐 하냐 3가지 맙시다 3가지 마 상체 운동 복부 운동 다리 운동 자 첫번째 운동은 푸쉬업 합시다 푸쉬업 자 푸쉬업 예 그냥 하면 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 이게 스프링이 있어서 네 자 10개 하겠습니다 10개 자 바로 복부 운동 하겠습니다 복부 운동 크런치 동작 아시죠 여러분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다리 들고 20개 하겠습니다 크런치는 자 힘들죠 4 4 5 5 6 7 8 9 자 20개 그러면 푸쉬업 10개 20개 바로 이제 스쿼트 동작 네 스쿼트 동작 힙이 침대 시티에 닿듯 말듯 할 때까지 30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총 제가 하는게 10개 20개 30개 몇 세트 10세트 자 연말입니다 연말 여러분 뭐 핑계 대자고 하면은 센터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모임도 많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거 몸창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꾸준함 꾸준함 네 그래서 저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네 왜 이 몸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셨죠 자 오늘 딱 이렇게 운동하시면 여러분 운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